헬로우 넷플릭스 안녕하세요 세작 매혹된 자들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비천한 임금 2인 역할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수를 위해 신분을 감추고 비밀리에 왕에게 접근한 세작 강의수 역할을 맡은 신세경입니다 저희 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은 나라와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2인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과 그에게 복수를 꿈꾸는 세작 강의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희생정신 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 희생정신으로 똘똘 뭉친 인물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결국 임금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난 그런 캐릭터죠 강의수는 내기바둑꾼입니다 정말 뛰어난 실력을 지닌 그런 사람이구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정말 이루어냈던 항상 그랬던 아주 안물딱진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2인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랑에 그 애정하는 마음에 아주 다양한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감정을 이렇게 어르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애증이란 감정이 무엇인지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드라마를 보고서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뭘 원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의 사랑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많은 인물들 사이에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여러 가지의 관계성 그리고 또 이제 극중 인물 2인과 희수의 날이 선 사랑 이야기도 중점적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거의 200% 넘죠 아니 이 역할이 사실 쉽지 않은 역할인데 남장을 했을 때와 실제 자기 본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두 모습을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배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촬영하면서도 했고 누가 떠오르지도 않고요 대체향을 많이 그래서 너무나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0% 네 저는 1000% 희수에게도 그 변화가 있듯이 이인에게도 아주 큰 변화가 있잖아요 이야기의 중반부가 또 다르고 후반부가 또 다르기 때문에 누가 소화하겠습니까 아니 그럼 1000% 할게요 1000% 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사실 정말 많은데 가장 강렬한 기억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긴 시간 촬영을 하다 보니 여름도 지나고 또 겨울도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는데 저희 둘뿐만 아니라 함께 그 현장에 계셨던 모든 스태프분들 또 동료 배우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모두가 다 전후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없었다면 사실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고 또 이제 집중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모두 다 이제 오빠와 그분들 덕분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경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촬영을 사계절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사계절을 다 겪으면서 더위와의 싸움 추위와의 싸움도 있지만 질병과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기에 같이 감기를 걸려서 서로 그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어떤 장면인지는 뭐 나중에 차차 시간이 많으니까요 바람이 너무 불고 날씨도 추운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상을 입고 이제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화면에는 그렇게 추워하는 모습이 별로 안 담기는 게 가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맞아요 화면은 또 너무 예쁘고 그런 게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일 것 같아요 세상을 어지럽힌 자와 마음을 어지럽힌 자 이 두 사람의 설렘 가득한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한 여운을 주는 멜로사극 세작 매혹된 자들은 넷플릭스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See you on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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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